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하냐고 오빠는 일이 중요해? 내가 중요해? 오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? 나 집에 갈래 그냥 남자가 좀 넘어가주면 안 돼? 뭘 그만하냐고 뭘 잘못했는데? 왜 대답을 못해? 대답해봐 듣고 있으니까 아 잘하네 아 몰라 몰라 다 짜증나 진짜 그래 그럼 나 잘게 친구랑 놀아 친구랑 살아 그렇게 좋으면 오빠 친구들 만나지 마 안 만나면 안 돼? 나 원래 이런 여자야 몰랐어? 오빠는 아직도 날 잘 모르는 것 같아 씨발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?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?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나 진짜 오빠가 이해가 안 돼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? 누가 핸드폰 그렇게 맘대로 꺼놓으래? 핸드폰 줘봐 오빠는 욕이 무슨 날인지 몰라? 오빠 지금 잠이 와? 아 놔 놀아 놀아 보여 말하기 싫어 내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오빠 진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 나 화나도 안 났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 좀 해 변했네 변했어 변했어 내가 만나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 어디서 못생긴 게 진짜 죽으려고 진짜 오빠 너무 재밌는 게 진짜 존줄 cecch chi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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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ino